최강 경찰 미니특공대 어서와, 친구들! 난 볼트야! 최강 경찰 미니특공대 코멘터리에 온 걸 환영해! 다들 본편을 더 재미있게 즐길 준빈 됐어? 그럼, 오늘 함께할 대원을 소개할게! 루시, 어서 들어와! 안녕, 볼트! 우리 친구들, 오늘 하루 잘 부탁해! 좋아! 그럼 루시와 함께 오늘의 코멘터리 출송이다! 내 드레스가! 어떡해! 드레스가 찢어졌어! 수지야, 빨리 시선집에 가자! 그럴 시간 없어! 내가 고쳐줄게, 수지야! 정말이야? 진짜 고칠 수 있어? 당연하지! 이 디자이너 볼트님께서 전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줄게! 나만 믿어! 자, 디자이너 볼트님이 선보인 최고의 드레스! 모두들 박수! 나의 걸작을 못 알아보다니, 수지들 참! 난 볼트의 센스가 정말 충격적인데! 내 센스가 뭐가 어때서? 적어도 수지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잖아! 아우! 무엇이 마저 내 천재성을 몰라주는구나! 천재는 고독해! 나의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다니! 우와, 덕분에 무사히 연주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! 응, 근데 저 드레스도 내가 조금만 더 손보면 예뻐질 텐데! 뭐? 볼트! 어머나, 어머나, 이게 뭐야! 엄청 예쁜 드레스가 잔뜩 모여있네! 하하하하! 예쁜 드레스를 잔뜩 훔쳤어! 근데 나, 연주회에서 1등 하는 거 아냐? 너 1등하면 내 드레스 다는 거 알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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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스가 찢어져서 속상했을 텐데, 저런 일까지 당했었다니! 마음이 아파... 이럴 줄 알았으면... 돔다니 끝내주는 건데! 으으으으으으으! 그, 당신! 너, 오늘 좀 무섭다? 흡! 숙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는 무거운 법이야! 드레스를 이만큼이나 훔쳤네! 아크오 님이 엄청 좋아하시겠지? 으아악! 으아! 으하악! 꿍짝마, 트레퀸! 어, 잠깐, 잠깐! 너희들한테 선물이 있어! 선물? 저게 뭐지? 내 선물 받아! 으악! 으악! 이게 뭐야! 드레스잖아! 이런 구력이! 내가 아끼는 옷들이야! 영광이지! 그럼 잘 있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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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볼트! 뛸 때 팔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그야! 누구 드레스를 훔친 건지도 모르는데 찢어지면 속상하잖아! 그러는 룻이 너는? 그 드레스도 사실 좀 예뻤거든 마음에도 들고 상하게 하기 싫기도 하고 하하! 그것 봐! 다들 과찬 마음이라니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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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레스를 입고도 잘 싸우는걸! 그 중에서도 루시가 가장 독보적인 것 같은데! 나는 드레스가 익숙하니까 그렇지! 역시 루시라니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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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도 또 보자! 친구들 안녕! 친구들도 다음에 봐! 안녕! 안녕! 하루! 영화를 위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악당들과 싸우는 우리의 영웅 최현동 찬미님 끝동네 müş! 우리의 영웅 우리의 영웅